어 에휴 암튼 너란 자식 아우 아퍼 무채갖고 죄송해요 쉬셔야 되는데 알아요? 우리 오늘 세 번째 만나는 거? 미친놈 떠서 소리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수술이나 해 우리 오늘 네 번째 만나면 사귀는 겁니다 어우 그럴 일 없어 가 좀 가 가 가 야 너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어 저게? 저거는 어떻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수작뿌리는 레파토리가 똑같냐 나 같으면 저거 지겨워서 똑같진 못해 아 뭐야 그 눈빛? 응 어디 가? 중환자실 이와 보스한테 같이 가줄게 그 사람이 정윤도 선생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찌르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살았어요 아까 정윤도 선생님한테 심했다는 말 하고 싶은 거야? 선생님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요 나도 놀랬다 내가 그렇게 억지 부리는 거야